Find the Stelle 에잇 내 이러 줄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념 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는 음식은 왕번데기랑 일반 번데기 같이 비교해보니까는 차이가 엄청나요 잘 먹겠습니다 일반 번데기부터 껍질은 못먹는거래요 껍질은 못먹는거래요 안걸려보니까 중간에 깜짝깔 심장이래요 확실히 일반 뻔떡이가 더 맛있다 확실히 일반 뻔떡이가 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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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맛있을 텐텐 이젠 모르다 한입 한입 내장 밥도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고 들어있어요 엄청 달달한 맛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탕후라이 너무 맛있어요 으악 와..마요네즈 맛있네요 와..마요네즈 맛있다 음..마요네즈 탱탱한 식감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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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어우 쇼 와 레몬도 맛있다 이것은 정말 맛있네요 저는 매운 맛을 많이 먹었습니다 매운 맛을 먹고 싶습니다 매운 맛을 먹으려고 합니다 매운 맛은 매운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와 고소하다 다 흘리는거 아냐? 에잇 내 이럴줄 알았어 와 완전 소주 각이다 이거 일반번데기랑 왕번데기랑 같이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에 차이가 있어요 그 일반번데기는 안에 그냥 씹다보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왕번데기는 겉에 남는게 있어가지고 살짝 불편합니다 그리고 살짝 밍밍해요 이 마요네즈랑 같이 찍어 먹으면 고소함이 확 살아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